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센터의 이창환 영업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주제는요. 어제 에코프로 이동체 회장이 법정 보석이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주가 전망이라던가 기업에 대한 가치가 변화가 있는지 그러니까 기업 총수들 구속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그동안 어떻게 되었고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어제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국민일보에서 가져와 봤는데 자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11억 상당의 부닥이익을 챙긴 혐의로 해서 이동체 에코프로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1심에서 집행위해를 받았는데 2심에서 실형이 진영 2년이 됐기 때문에 혐의도 무거워졌는데 진영 2년에 벌금 22억, 추징금 11억 874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아마 11억에 대해서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된 것 같고요. 1심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위해 5년에 벌금 35억이었는데 이게 뒤집혔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예상을 누구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는 예상을 못했던 게 1심에서 집행위해가 나왔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이를 저도 딱히 간과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합의가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 집단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엄하게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밝혀진 건 없으니까 일단 이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회사에 대한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거는 실형을 선거한 이유가 도주 우려가 높아서 법조원 구속을 한다였는데 아마 많으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법원에서 절정한 거니까 그냥 이렇다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선거까지는 그냥 어떤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그룹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압고 있는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회사에서도 에코프로에서도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동채 전 대표이사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채 전 대표이사가 에코프로 대표직에서 사임한 이후에 2022년 3월 달에 했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전문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을 강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5월부터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더 엄격한 기준으로 회사의 경영 활동을 투명하고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주요 사업이라든가 에코프로 가족사의 주요 사업 및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저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죠. 비슷한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에코프로 3개 3대 계열사가 대표를 모두 다 교체를 했습니다. 2022년 3월 달에 했고요. 아까 밝힌 것처럼. 그래서 에코프로 BM 대표도 다 교체하고 이 안에 사내 이사, 사회 이사 모두 다 전원 교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의 대표 자리를 에코프로 BM의 대표 이사였던 김병훈 대표가 맡기로 하면서 에코프로 전체가 다 경영인 체제로 다 바뀌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다 핵심 자회사도 모두 다 외부 전문가에게 사회사 맡겼기 때문에 지금 이동철 회장의 구속과 상관없이 회사가 경영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좀 이전 기세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이제 그 SK 최태현 회장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고요. 2013년도 1월 달에 징역 4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은 2003년도 6월이죠. 2003년 6월 SK글로벌 분식회가 사건으로 구속돼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얘기되어 있고요. 1호 이후에 10년 후에 다시 또 구속이 됐는데 2013년 1월과 2003년 6월 달에 최태현 회장이 구속이 되었을 때 SK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3년 1월 달에 SK채태현 회장이 구속된 시점이 이 박스 친자리입니다. 이때가 이제 종가로 이게 월봉이거든요. 종가로 10만 3천 5백원 SK 주가고요. 그래서 이때였고 이때 좀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까지 2년간 3.2배 올랐습니다. 32만 4천원까지 이렇게 올랐고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가치가 올라간다면 그런 오너 회장의 구속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노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시겠고 이거는 이제 SK하이닉스입니다. 이때 같은 시점 그러니까 2013년 1월 달에 구속된 시점에선 주가가 좀 빠졌다가 이후에 SK랑 마찬가지로 올랐다가 이때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좀 하락 사이클이 있었고 다시 좀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8년간 그 2013년 1월 이후에 8년 동안 2021년 고점까지 6배 6.16배 6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 SK하이닉스 그러면 앞에 그 2003년도에 구속됐을 때 시점이 그 주가가 SK하이닉스가 3,765원입니다. 이때 그 종가가 저점이에요. 저점이 3,760원 이때 당시 6월 저점이고요. 연간 저점은 2,453원이었는데 6월 저점이 3,765원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고점이 15만원 500원인 기준을 했을 때는 17년 6개월 동안 40배 넘어오는 겁니다. 40배.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중장기로 단기적으로 그 오너가 구속이 되었을 때 일시적 노이즈가 있어서 주가 빠질 수 있지만 기업의 가치가 성장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상관없이 주가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죠.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 그래서 제목이 이때 당치가 2020년 6월 29일 기사인데요. 이재용 기소하면 삼성 위기 2017년 고속 때 영업위기 늘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2017년도 때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서 소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데에는 삼성 재개에 주로 퍼뜨린 경제 위기성 그러니까 이재용 역할론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얘기가 나왔지만 뒷받칠 만한 근거는 없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2000년과 2018년도 총수 11명이 구속이 됐었는데 실행을 받은 경우에 사실상 주가는 큰 변화가 없었다.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좋았고 오히려 이제 집행유예 판결 받고 나서 주가가 하락된 사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총수의 구속과 기업의 가치로 인한 가치 변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은 변화는 크게 연관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방금 앞에서 본 기사가 연결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간의 여러 연구도 총수의 사법 처리와 기업 경영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다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때가 2020년도 1월 달에 나온 경제개혁연구소가 내는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당시 여기 내용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수 11명이 유죄 판결 받은 뒤 해당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 집단 대기업 그룹의 주가 변화를 살폈는데 그 결과 총수가 실형을 받은 경우에 주가의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으며 집회의회 등 관대한 판결을 내재했을 때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걸 봤을 때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보면 되겠고요. 이런 실종 분석 결과는 재개의 주장과는 달리 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외래요. 기업 가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동차 회장이 어쨌든 불법을 저지른 게 사실이기 때문에 게다가 가장 그걸 감시 감독을 하고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구속이 됐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오히려 그걸 봐주기라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을 때는 향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시사를 할 것 같고요. 국외 실증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발견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창미 한양대 교수는 얘기한 게 CEO가 배임이나 사기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이후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이 나서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이 적지 않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2021년도에 이동차 회장이 1심 판결 받고 나서 그때 이후로 이제 2022년도에 1심 집행기업 판결 받고 나서 전문 경영인으로 최대로 다 바꿨거든요. 9% 그룹이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더 빠르게 성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제 이제 그런 구속된 이후에 이제 주가 움직임들은 센티를 자극한 거지 펀드멘탈을 자극한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미국이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회계 분식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하는 이유가 이런 지배구조를 강화해야만 기업들의 가치가 많이 상승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론 그룹은 여기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가 상당히 변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주가 조정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번 조정은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와 같은 기업 경영의 기본 규칙을 허물어뜨린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시장 전제 발전과 선순환을 불러온다는 취지로 연구가 나왔던 것들은 아무튼 당장은 아프지만 향후에는 더 우리한테 더 약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일어난 연구와 결과와 달리 이제 총수 부재가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거라는 영향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특정 총수에 의존하는 경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론 그룹은 전문 경영인체수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타격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이재명 부재인 구속기간이 이제 2017년도에 있었고요. 이 박스 친 게 구속된 기간의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속된 이재명 부회장이 2017년도에 구속된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갔었다. 석방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진 흐름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때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 터지고 그러면서 2018년도에 주가 빠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청수의 구속 여부와 주가의 흐름과는 사실상 무관하고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실적과 펀드멘탈 주가가 따라가더라. 그게 사실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그런 법원 판결 때문에 주가가 흔들렸다고 해서 여기서 뭔가 실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것 또한 이겨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코프로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몇 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선에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좀 되짚어보겠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에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6,189억 나와서 2019년 대비해서는 1,19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3배 가까이 올랐던 것이고요. 단기 순이익은 2019년 3,34억에서 작년에는 2,236억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보면 이게 매출액이 그래프로 제가 나타난 거거든요. 이제 2024년까지 추정치를 제가 넣어봤고요. 이것도 영업이익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었는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얼레드로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갔어야 됐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그런데 못 갔기 때문에 못 간 상태에서 이걸 바로 반영하려니까 가파르게 올라간 거고요. 그 이유도 실적 따라서 같이 주가가 올라간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70만 원 넘어갔을 때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55만 원이 있으니까 더 밑에 있겠죠. 지금 실적만큼 주가가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고 주가 더 눌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코프로 자회, 이렇게 실적이 많이 올라간 거 주가가 간 이유 자체가 이런 에코프로 자회사들의 실적이 작년에 엄청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전체 매출 자체가 지금 275% 성장이 나왔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613% 정도 성장이 나왔는데 특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실적이 798% 성장이 나왔고 에코프로 CNG는 없던 매출이 1,000억 정도 매출이 생겼고 그 외에 에코프로 머트럴즈부터 해서 BM 그리고 에코프로 AP 같은 경우도 372% 자회사들의 급성장에 나왔던 것이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특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영업이익률 자체는 작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5%고 4분기 때 42%였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29%로 내려갔지만 영업이익이 확 올라간 것들이 보입니다. 4분기가 영업이익이 최대였는데 1분기에는 올해 1분기에는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에코프로 AP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29% 올라갔죠. 영업이익률도 31%에 달을 정도고 에코프로 CNG도 영업이익률이 22%까지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머트럴즈률도 작년 4분기 때 BEP가 맞았는데 지금 3.6%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고요. 꾸준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BM 자회사 EM도 실적들을 다 견조해서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는 에코프로에 자회사 있는 에코프로 BM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다 괜찮았고 그 외 자회사들도 꾸준하게 실적이 다 좋았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전체적으로 1분기에도 상당히 실적은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수직기업을 완성했고요. 여기 양극재는 BM부터 해서 대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필터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HN이 있고 전국재 사업을 하고 있는 머트럴즈 그리고 수산 리튬 정제 사업과 생산을 하고 있는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고순도 산소와 질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게 AP 그리고 에코프로 BMRN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는 에코프로 EM이 있고 그리고 배터리 리셀클링은 CNG가 있죠.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기타 소재 산업 내 유망 벤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이 에코프로 파트너스가 있고요. 그리고 해상 물류를 담당하는 에코 로직스틱스가 있어서 이런 전체 수입 기업이 가장 완벽하게 갖춰진 게 지금 에코프로이고 이런 자회사들이 다 실적이 전부 다 나오는 기업이 에코프로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실적 추정별로 연도별로 실적 추정을 해보고 여기에 따라서 적정 시가통이니까 주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에코프로의 가이던스가 에코프로 BM의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10조입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매출 10조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10조 달성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증권사에서 아직까지 올해 매출이 10조이 될 거라고 컨센센스를 제시한 것이지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통 9조 초반, 9조 밑에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 컨센센스가 9조가 조금 넘는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데 보통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주면 10조를 쓰든지 아니면 넘거나 밑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실적 추정치가 회사 가이던스 보다 전체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향후에 컨센트보다 실적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양극재 가격이 보통 톤당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극재 가격은 6천만 원이 넘긴 하는데 보통 매출 계산할 때 톤당 5천만 원으로 계산해서 올해 캡터가 19만 톤이니까 9조 5천인데 회사에서 10조를 얘기했기 때문에 10조가 이상을 주고요. 영업이익률 평균을 7% 주게 되면 영업이익이 7천억 정도가 되겠죠. 기대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그러면 여기에 영업이익 배에서 제가 35배를 적용했는데 35배를 적용한 이유가 작년에 40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배씩 매년 할인 형태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40만 톤 캡파인데 2026년도에 55만 톤인데 지금 회사도 그렇고 최근에 27년 71만 톤의 캡파가 2026년도에 완공될 것 같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도에 71만 캡파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걸 전대로 해서 2026년과 27년도 밸류를 20배를 똑같이 줬습니다. 더 추가 할인을 안 하고요. 그래서 40배에서 20배까지 5배씩 할인 적용을 해서 적적 신가총에 구해보면 올해 기준으로는 일단 적적 신가총이 24조 5천억이니까 주가로는 24만 천 원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조정을 받아가지고 오늘 장중에 22만 원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실적에 대비해서 올해 실적에 대한 적적 중가도 지금 밑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조정받았던 에코프로 비엠은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적정 주가에서 못 밑이기 때문에 싸진 거죠. 굉장히 많이 싸진 거지고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에코프로 비엠은 올해 실적은 다 반영된 거라고 본다고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올해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수준까지 주가가 과하게 빠졌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고요. 내년 기준으로도 적정 주가가 29만 원 정도 나오고 2025년 기준으로도 39만 4천 원 그리고 26년 기준으로 43만 원 27년 기준으로 56만 원인데 이게 양극재 가격을 톤당 5천만 원으로 했을 때고요. 올라갔을 때는 다릅니다. 현재 보통 양극재 가격이 톤당 6,500만 원 정도 하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에 30조 수주 받은 거가 있는데 거기에 계약에 들어간 양극재 가격이 톤당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양극재 가격을 좀 넣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지금 그 목표주, 적정주가 달라지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그 타방성에서 2025년과 2027년까지 영업이익률을 10%로 계산했었는데 이번에 회사 에코프로 IR 쪽에서 얘기한 게 상호의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를 하이 싱글 디지트를 줬거든요. 그러면 한 8에서 9% 정도 되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8%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타방성에서는 2022년과 2024년까지는 평균 7%로 이렇게 넣었는데 그리고 25년부터 10%로 넣었거든요. 이거를 2% 낮춰봤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 1%만 왔다 갔다 해도 밸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낮 이거 1% 넣고 빼고 차이가 굉장히 큰 거라서 예를 들면은 뭐 일부 증권사에서 컨센센스를 추정한 거 보면 6%대도 많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추정해버리면 목표 주가 확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1%에도 되게 민감한 게 지금 에코프로 비행에 대한 밸류에이션이고 다시 돌아와서 6,500으로 계산했을 때는 올해 기준으로는 대략 30만원 정도 29만 8천원 내년 기준으로는 37만 7천원 적정 주가고 2025년 기준은 51만 3천원이니까 현재 주가는 아직 올해 정도 범위 안에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 정도 수준에서 적용을 한 것이고요. 증권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2027년까지 밸류 다 땡겨왔다던가 아니면 2030년도 이후에 밸류를 다 가져왔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밸류에이션 테이블은 제가 공개를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맞춰서 변경해보면서 추산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24만원 정도가 이하는 상당히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양극제를 톤당 5천만원으로 추산했을 때는 이제 적정 주가 하단이 24만원이고 상단이 56만원 2027년까지의 실적을 기준했을 때라고 볼 수 있겠고 6,500만원의 톤당 양극제 가격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29만 8천원이 하단이고요. 그리고 72만 8천원 정도가 이제 적정 주가 상단에 있다라고 보시겠고 이 연도별로 구분한 게 어디까지 반영했는지를 좀 알고자 이렇게 연도별로 구분했고요. 그러면은 이 연도별의 적정 주가 도달했을 때는 대체로 실 가능성이 쉬웠다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로 실적 추정을 달리 했고 여기에 따른 주가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에 대한 에코프로 자체가 2000년이 된 수집결이 완성이 됐는데 오늘은 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IPO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회사 IR자료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그 탑티어 하이니켈 전구체 기업이고 이제 미래 수요 확대를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데 주로 이제 2023년도, 4년도 이때 투자 가격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를 위해서 이제 IPO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하이니켈 전구체 생산 능력 현황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65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유럽이 16,000톤, 일본이 98,000톤, 우리나라가 이제 39,000톤 정도인데 여기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2만 8,000톤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하고 있고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전구체 시장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연평균 32%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32% 성장한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NCA는 13%, NCM은 37%용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진 시장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증설을 위해서 IPO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사업 특성을 보면은 배터리 원료로부터 양극체까지 들어가는 이런 해당 밸류체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양극체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다 전구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전구체를 만들려면 거기에 따른 원료가 또 필요한데 이 그림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전구체 생산구조가 양극화 물질을 만들기 전에 그 RMP랑 CRM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RMP라는 게 황산화 공정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서 황산화 공정을 통해서 황산니켄을 추출해서 전구체 생산 공정으로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료를 MHP라는 원료를 가져다가 그리고 그 MCP라는 MCP 통해서 리클라이싱을 해서 원료로 투입을 해가지고 이 황산 공정을 거쳐가지고 전구체를 만들어서 이게 다시 양극체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새고요. 이렇게 RMP 공정을 통해서 황산니켄을 공급도 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사다가 하기도 하고 이 황산니켄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LS가 M&M의 또 자회사인 토리컴이 이거를 생산계파 연간 24만토로 만든다고 해서 최근에 잊혀진 관료 종목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 높은 MHP 이게 이제 대체로 가격 좀 싸다 그러고 시세보다 좀 20에서 40% 정도 싸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싼 MHP를 투입을 하고 MCP를 통해서 이제 리사이클을 확대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료들을 그 니켈과 이제 코발트들을 그 추출해가지고 생산해서 이제 전구체 만드는 데 투입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리사이클 비중도 확대를 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그 북미 지역에도 이제 현지 진출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회사에서 IRG에서 만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달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거의 내부용이 95%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양극 에코프로 BMA 조달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외부 판매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증서를 하고 하다 보면은 전구체가 많이 모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증서를 통해서 외부 판매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내부 판매만 의존한다는 그런 뭐 리스크는 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워낙 회사가 원래 에코프로 자체가 양극재보다도 원래 전구체를 하던 회사입니다. 전구체로 시작했던 게 이제 에코프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제 그 탑원 하이니키 전구체 기업으로 조회를 하겠다는 게 회사의 계획인데 일단 이제 일단 IPO 자금을 통해서 단기간에 캐펙스를 투자를 하고 이후에는 돈을 벌어 가지고 현금 창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증서를 해 나가는 그런 그림 나타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거기에 아까 이 RMP 공정이 있고 여기죠. RMP 황산화 공정이 있고 전구체 생산 공정이 있거든요. 둘 다 공정, 둘 다 증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이제 올해는 올해 그림이 있고 2025년도 이만큼 하겠다. 2027년도에는 아까 이만큼 이제 상세를 늘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IPO를 하게 돼서 조달한 자금들이 이런 증설 자금에 쓰이고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이게 매출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영업이익이 찍히고 순이익을 찍히면서 기업의 가치가 쭉 계속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IPO를 했을 때 중복 상장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할인이 있겠지만 그 밸류에이션 할인보다 회사의 성장의 폭이, 각도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회사 평가가 3조 얘기가 있지만 보통 이렇게 이런 기업들 IPO 하면 따상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향후에는 또 한 10조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중복 상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할인보다 이런 회사 성장 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특히 이제 정보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회사는 아마 에코프로 머틸즈밖에 국내에서는 사실상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지분 가치가 사실상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기업 가치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그 2027년도 수산한 리전 캐파가 8만 2천 톤이고요. 그리고 톤당 제가 5만 달러 좀 잡아놨는데 이게 무역협회 자료를 가지고선 전망치를 가지고 썼고요. 그리고 2027년 매출이 8만 2천 톤에 5만 달러 곱하고 톤당 가격 그리고 환율 1,300원 적용하게 되면 매출이 5조 3천억 정도 나오고 이게 이제 마진율 평균 35% 적용했습니다. 이제 이유는 작년에 35%였고 분기별로도 1분기에 29% 나왔지만 작년 3분기 때 38%, 4분기 때 46% 나왔을 때 평균은 35% 잡아도 무방하다라고 좀 봐서 영업이익률 35% 기준으로 해서는 영업이익이 1조 9천억이니 2027년도 기준으로 에코프로 비엠에 대한 영업이익빛의 소모를 받았지만 영업이익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30% 줘도 된다고 봐서 2027년 기준으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기업 가치는 57조에 달한다. 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기업 가치는 환율 영향이 있지만 이 톤당 가격 그리고 수산한 리튬 가격에 의해서 확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5만 달러가 아니라 2만 5천 달러 이렇게 수산한 리튬이 절반이 된다 그러면 가치도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염두에 두시고요. 향후에 수산한 리튬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숫자를 바꿔서 넣으면서 밸류에이션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의 향후의 가치는 물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전구체 사업도 중요하고 에코프로 비엠의 양극체 사업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핵심 자회사에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가치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는 리튬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든지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더 월등히 높으면 공급이 부족하든가 이러면은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있거든요. 이 타방석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좋은 그리프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3개 리튬 수급 현황이랑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보시면 사실 2021년도도 수요가 또 넉전을 했는데 2022년부터 수요와 공급 사이에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게 점점 커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전에 이미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전기차들이 많이 판매가 되면서 리튬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요. 이게 향후에는 더 크게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비슷하게 저희 하이투자 정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 중에 보면은 배터리용 리튬 수요 전망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반면에 리튬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제한되는 이유가 광산 같은 경우도 환경 어음 때문에 개발하는 데 광고가 있어도 개발까지 가는 데 상당히 시간도 걸리지만은 환경단체 이런 데 반대 요인이 크기 때문에 광산 개발이 쉽지는 않고요. 또 이걸 정지하는 기술과 정지하는 시설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평균 리튬 가격, 특히 수산 리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공급은 제한되고 수요가 늘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25년부터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 신차들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시기가 2025년부터거든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공급은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제한되기 때문에 수산 리튬 가격은 계속 2025년을 기존으로 해서는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틸열주, 에코프로 BM 등의 자회사들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간단한 내용인 게 이런 기업 총수들이 구속이 됐을 때도 SK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핵심 자회사, 지주사들도 그거랑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같이 몇 배씩 올라갔었고 이거는 에코프로도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의 양극체 케파가 변한다든가 이동시설에 대한 구속에 의해서 변한다든가 변할 수 있냐는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에코프로 머틸열주가 IPO를 받아서 향후에 증설하는 계획의 변화가 있는가 봤을 때는 이 또는 없을 것이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에코프로의 핵심 자회사인데 결과적으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는 소사랑 리듬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변화가 중요한 것이지 청수의 구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노이즈는 좀 2차전지를 투시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2, 3년 이상 투자를 보통 많이들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견뎌나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특히 이제 다른 SK라든가 삼성전자들의 이런 사례들 사례들을 봤을 때는 너무 염려할 게 아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요새 이거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기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특정 종목만 몰빵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런 이유가 이제 어제처럼 어제 에코프로라 에코프로 비엠이 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뭐 포스코홀릭스라든가 포스코그룹스도 좀 덜 빠졌는데 그래서 좀 어떤 포트의 변화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포트를 구성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당부드릴 거는 지금 주가 많이 빠졌다고 기회로 봐서 자꾸 뭐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 쓰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오늘 최근에 시장 자체가 11시나 2시만 되면 시장 흘러내리거든요. 그게 아직까지도 그 CFD 계좌 사태 여파가 아직 시장이 가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반대매매가 터지고 있고 오늘도 특정 종목이 향한가 나와서 그런 CFD에 의한 반대매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거래량이 적거나 거래량이 적으면서 신용비를 높은 종목들은 상당히 조심하십시오. 그런 종목들은 체크를 해보시고요. 내가 가진 종목이 하루에 평균 거래량이 적은데 혹시라도 신용비를 6%, 7%, 8% 이렇게 높지 않을까 10% 이상 되지 않을까 이걸 체크해보시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신용비율이 2% 내외로 있기 때문에 신용비를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매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염려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은 신용을 쓰면 안 되는 장이다 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는 좀 길진 않았는데 핵심적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마디로 요약하면 기업 통수의 구속과 기업의 기업 가치는 상관성이 없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멘탈 잘 잡으시고 투자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